설명하는 규현씨가 더 귀여워요 귀엽다 귀엽지 않아? 귀엽다 규 저는 근데 은영씨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과 슈퍼쇼에서 함께 호흡할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고요 오늘 돌이켜보면 참 제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리허설에서 했던 그 수많은 퍼포먼스, 완벽했던 안무 그런 것들이 돌이켜보면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싶기도 했는데 오랜만에 다 됐나요? 보고 있었어요? 잘했어요 그래도 여러분과 오랜만에 또 같이 뛰어노고 하니까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이런 자리 많이 만들고 좋은 추억을 계속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랜 시간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규현이 슈퍼쇼 돌아와서 이거 한국말로 은영씨 이거 한국말로 너도나도 얘네도 안 돼 안 돼 아 네 광고 들어오겠다 잔디 아저씨? 찐덕후 아저씨? 저요? 네 하세요 끝났어요? 네 알겠습니다 아 아 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